남자들의 짠내나는 현실토크쇼 취중 짠담 오늘도 시작합니다 아니 왜 오늘 우리 이거 티 왜 입고를 한 거야 이거 셔츠? 하와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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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처음 입고 있어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 아 주제와 관련이 있다? 뭐 무조건 여행이지 하와이안 피자 나는 오늘 좀 다를 거라 생각해 오늘의 주제는 가족이야 이별일 수도 있을 거 같아 이별 여행? 마지막으로 이별한 게 언제죠? 한 3년 된 거 같은데요? 에이 뒤에 7 빼먹었네요 내가 볼 땐 오늘 뻔하네 약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행이잖아 전이 있잖아 뻔하지 맥컬리 그럼 막걸리 전문가인 성현이가 한번 따보자 사실 이렇게들 하고 하시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쉐이키 쉐이키 해도 되고 아니 이거를 안 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안 섞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극강의 맛을 느끼는 난 안 섞어 사실 안 섞는 이유는 깔끔하기도 하고 좀 배가 덜 부른 느낌? 사실 막걸리 잔을 먹어야 하는데 뭐 색다라네요 이런 것도 우리의 토크 또 여행이 주제인 거 같은데 우리 토크 여행 오늘은 솔직히 옷차리만 봐도 100% 여행이다 이건 뭐 이렇게 유추가 그냥 뭐 주제 좀 빨리 공개해주세요 아 오늘 주제 곡이 궁금하구나 역시 출발 여행하면 출발이지 출발하면 정말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거 개인적으로 여행 작가잖아요 이 얼굴을 안 떠올린 상태에서 책만 보잖아 그러면 꽤 괜찮아 책이야 얘 생각보다 되게 감성 있게 글을 잘 쓰네? 하고 다음 주에 너무 짜증나게 얘가 이러고 있었어 어? 그때 당시에는 팬들을 위해서 쓴 거 처음엔? 사진 다 빼고 좋은 글들만 모아서 다시 한 번 함축권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 아 근데 글이 좋아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 되게 베스트셀러도 됐었고 그치? 어 잠깐이지만 여행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때 진짜 나 대박나는 줄 알았어 아 그러면 그거 그때 벌어들였던 거 어디다 다 썼어요? 그게 단기간 막 진짜 몇 달 베스트셀러면서 되는 거 같은데 그때 한 일주일? 이 정도였죠 그래도 교보문고에서 된 거라도 나름 막 진짜 설레긴 했는데 진짜 완벽한 빛 좋은 개설구 같은 느낌이네 아 이런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바로 짠해지네 여행하면 사실 로망 있잖아요 나 형 거 알 거 같아 뭔데? 보통의 솔로인 분들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행가서 만나는 그 만남 있잖아 자연스럽게 그런 건 누구나 꿈꿔봤을 거 같은데 형이 형 요새 좀 외로움 많이 가시잖아 아 요새라니 어레이스야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비슷한 거 있어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내일로우를 어렸을 때 간 적 있어 혼자서 모르는 사람들과 아침에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어색한 데 밥을 먹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텄을 때 그러면서 여행 친구가 되는 약간 좀 그랬던 20대 때만 할 수 있는 그 청춘 여행 한번 간 적이 있어 아 너 그 여행 가서 사기 당했다고 하면 그때 아 무슨 소리세요? 근데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있는데 남자를 만나도 안 해? 타지에서 한국인 만나면 진짜 기분이 좋다? 나는 조금 다른데 더 없는 데를 가는 거야 딱 나만 있는 곳 나는 혼자 있고 싶어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식당 그 맛집 주인하고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 근데 무서울 것 같아 무섭지 그러면 너는 로망이? 이번에 오래 생긴 로망은 제가 눈 쌓인 한라산을 정상에 가보는 거? 뭔가 이 여행에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랑 완전 형 로망 뭐 없어? 아니 이런 건 그냥 꿈으로 꿀 수 있잖아 해외여행이나 뭐 나는 그 케냐에서 커피 따는 거다 이런 거 케냐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여행 갈 때 나는 꼭 챙겨가는 필수품이 있다 나는 오히려 버릴 옷을 챙겨가는 거 같아 거기 가서 옷을 입고 버리는 거지 옷을 넣었던 가방에다가 내 주변 사람들이 선물 줄 거를 넣어가지고 오는 거지 그래서 좀 마냥 버리고 마냥 사오고 이런 거? 다른 건 다 뭐 다 누구랑 비슷할 거 같은데 저는 이어폰 저는 음악으로 그 당시의 기분을 추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국을 갔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가 버스커버스커의 동경소녀 이런 거였다 그럼 그때 정말 그걸 계속 들어 한국에 와서 어느 순간 그 노래가 어디서 흘러나오잖아 그럼 그때가 너무 떠올라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어폰이 없으면 답답해 미칠 거 같아 해외여행 갔을 때 그러면 세드맨 뭐 편한 신발 나는 해외를 나도 일본 밖에 안 가봤지만 건물들도 그냥 신기하고 거기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신기해서 좀 많이 걷는 편인데 거기서는 근데 신발을 좀 불편한 걸 신었다가 굉장히 내가 막 고되게 당한 적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편한 신발 그때 옆에 제가 있었죠 둘이 저 뱅을 잘 다니시네요 한잔 할까요? 우리? 아 오늘은 근데 뭔가 힐링이 되네 그러니까 나는 같이 한 번 셋이 한 번 거기 갈래? 어디? 송추계곡 송추계곡 아 당일로 가서 폭포에서 있는 그거는 거기 백축 파는데 얘는 당일로 못 가 얘는 용인인데 양양도 되게 요즘 핫하다고 그러던데 사람이 옛날엔 좋았거든요 난 사람만들 싫더라 지금은 너무 많아져서 막 거기 클럽으로 변하고 저는 양리단끼리 생겼다며 난 궁금해 나는 딱 그거 같아 여행지는 정말 유명해지기 전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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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은 거 같아 한적한 데가 좋아 무조건 어 가사를 한 번 보면서 예를 해봅시다 아 맞아 우리 가사 있지 참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이래도 보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면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야 이런 것도 참 잘한다 여행지를 추천을 한 번 받아볼까? 추천도 받아보고 추천도 해주고 나는 가끔 그랬어 되게 여행을 가서 누가 어딜 추천받아서 갔을 때보다 우연찮게 돌아다녔을 때 그게 더 좋거나 아까 양양 말했지만 사실 제가 양양을 한 3년 전에 갔거든요 2, 3년 전에 근데 진짜 제 인생 최고의 기억이긴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 바로 바다가 보이는 앞에 펌이 많아요 저녁에 막 비도 많이 왔고 그거 바라보면서 그냥 맥주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음 제가 듣기로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그랬는데 그냥 입만 열면 그런 생각밖에 안 되나요? 아니 그냥 저스트 궁금해서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관광지에서 약간 사람 만나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인연을 만나고 싶다 좀 즐기고 싶다면 양양을 가는 거 추천 오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고 게스트하우스 파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집에 와서 또 짐 싸게 생겼네 저거 나는 왜 추천을 안 하고 싶냐면 나만 가고 싶어서 약간 이런 게 있어 사실 맛집 추천도 해달라고 하면 나는 나만 알고 싶은 건 이렇게 막 고민이 되는 게 나만 알고 싶은데 일단 나는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이천을 추천합니다 이천 이천 참 좋아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관광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라이스가 맛있으면 소주가 기깔나게 들어가요 쌀밥만 머금고 있어도 쌀에서 나오는 이렇게 단물 음 최고의 안주예요 그럼 맛집을 추천하는 거 아닌가요? 여행이라는 것은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야? 사실 먹는 게 어디를 가도 평균 이상한다 이거야 단점은 좀 일찍 다 더 가게들이 그게 좀 이제 단점이 그냥 유럽식이네요 유럽 가봤어요? TV에서 봤어요 내가 봤을 때 기억에 남은 때 최대한 이런 이세 연직이 있으면 철민 형이랑 저랑 일본 갔을 때 일본 성인샵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팬 만났잖아 근데 성현 사양이라고 했잖아 진짜? 근데 그래 우리도 호기심에 가본 거잖아 그리고 부끄럽지 않아 철민 형이 둔키 호텔 이런 데 가서도 5만 원 이상 안 쓰거든요? 아 그때 한 50만 원은? 그치 한 50만 원 그러겠네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얘네 집 갔을 때 기구들이 많더라고 뭘 또 기구들이 많아 난 처음에 헬스 기구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무슨 기구들이 많아 기구가 필요가 없어요 어? 왜 필요 없죠? 네? 나는 이색보다는 기억에 남는 작년에 갔던 유랑리 헌팅했나요 안 했나요? 안 했죠 같이 갔는데 뭐 알면서 물어봐 나는 수영장이 좋아서 수영장이 있었고 바닷가에 갔잖아요 나는 안 갔잖아요 커피 사러 간다고 갔잖아요 커피만 사갖고 왔잖아요 이거 진짜 프레임이 안 야 내가 무슨 솔직히 여자한테 말 걸었어요 안 걸었어 걸었네 저기 키오스크 제가 먼저 왔어요 오늘 밤정은 형 때문에 살았고 안 해 아 근데 호주 가면 이거는 재미없어도 제가 추천지 프레저 아일랜드 모든 섬이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어 여기를 왜 추천하냐면 진짜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걸 거기만 가야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하늘을 보라 그래 별이 빼곡해 진짜 단 하나님의 틈이 없어 그냥 별이야 찍잖아 너무 신기하니까 찍고 찍고 하는데 갑자기 다 카메라를 꺼보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만 와야만 볼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사진을 왜 못 찍어? 빛이 있으면 안 돼 진짜 완전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갑자기 그 가이드분이 땅을 발로 스윽 해요 근데 거의 모래가 반짝반짝 빛나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있듯이 땅에도 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샥 했는데 그 모래들이 마찰에 의해서 진짜 막 나도 이걸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반짝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 유튜브에서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기사 아쉬랑 캥거루가 맞짱 뜨는 걸 봤어요 아 이거 진짜요 너 진짜 유튜브 강 많이 노력한다 그게 아니고 일주일을 보면서 열기구를 타는 그런 코스가 있는 거야 사실 나만 봤어 근데 그걸 왜냐면 다 잤거든 모든 광각들이 다 잤는데 나는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야 별 보면서 간다 갑자기 딱 멈춰 갑자기 버스기사가 맨 앞에 있었어요 제가 딱 딱 봤는데 캥거루가 진짜 이러고 이렇게 하고 안 비켜주는 거야 그 아저씨랑 눈싸움을 하더라고 라이트 막 바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빵빵빵했는데 걔가 그냥 계속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어 진짜 계속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난 너무 신기했어 캥거루를 진짜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발길제처럼 이렇게 막 하니까 걔 눈꼽 막 하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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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야 오늘 잘하네 야 드디어 5화만 해 제일 웃겼다 오늘 잘하네 확실히 여행을 잘하네 이렇게 하니까 가더라고 걔가 다음 장 넘기면 왠지 내가 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장 넘겨볼게요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끔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맞나요? 연예인 뭐 그만두기로 한 거야? 여기서 이 가사들 중에서 맨 마지막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근데 이런 적 있어 나도 가끔 살면서 답이 없어 내가 막막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 사실 문제가 있을 때 말이야 문제는 굉장히 그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더라고 가까운 데라도 떠나가지고 직관적으로 딱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여행지에서는 해답이 금방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내 상황을 싫고 내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면 여행이 최고인 것 같아 왜냐면 여행을 가면 그곳에 내가 있던 상황이 되게 행복했던 거로 알게 되는 거거든 내가 갔던 여행은 거의 대부분 현실 도피의 여행이 제일 많았지 뭔가 리프레쉬할 수 있는 뭔가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주로 그럴 때 가는 것 같아 여행은 나 역시도 일단 비행기표부터 끊어놓는 거야 취소가 안 되는 비행기표로 끊어놓고 그대로 가는 거지 깨달음이 필요해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 가보니까 깨달음이 생기더라 난 좀 이랬던 적이 좀 많거든 여행 작가다 보니까 콘서트나 북콘서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행의 정의가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본다 근데 정의는 사실 나도 정확하게 말을 못 해주지 여행의 정의인데 내가 느끼는 거는 그 마음가짐인 것 같아 그냥 이게 막 되게 일하고 집에 갈 때 한강 건널 때 하늘 보면 너무 행복하다 그럴 때 하늘이 너무 이쁠 때 사실 여행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 그냥 여행도 가서도 형도 힐링이 되고 싶은 거고 기분이 좋고 싶은 거잖아 잘못하고 있는 게 여행을 가서 길을 잃으면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잃었으니까 다른 풍경도 보게 되는 거지 뭐 근데 한국에서는 길 잃어봐 바로 욕해 네비 한 번만 잘못해도 욕해 우리 마음가짐인 거야 그냥 우리 삶도 사실 여행이잖아 우리가 잠깐 살고 가는 거잖아 확실히 말을 잘하네 오늘은 거의 캐리했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여행이란? 땡땡이다 쉼터 생각 수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놀러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쉼터를 제공해주는 곳이니까 나에게 여행은 인생이다 지금 이 순간도 여행이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여행이고 나에게 여행은 매일이다 형 근데 여기 의미가 비슷해서 아 그래도 오늘 좋아 매일? 솔직히 이거는 방송용이고 무슨 매일 여행이야 맨날 그지 같은데 방송용이고 그럼 다 같이 짠 하고 오늘 마무리하자 우리의 행복한 여행을 위하여 짠!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아이스태룡 아이스태룡 좋았어 용천 진심으로 나만의 일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보셨던 상처들이 감정 잘생닌 보셨던 상처